이상형은 다정한 사람. 다정하기만 하면 돼요? 아, 진짜? 아, 그래요? 아, 좋아. 좋아. 아, 좋아. 그러면 짝꿍에게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? 아니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아, 형은 너무 지쳐. 난 레드랩 안 했어. 레드랩 말고 다른 자식 많이 하니까. 레드랩에서 하고 싶어. 너무 설计 Hate! 베리Like 내가 joue 아, 여 YES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